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독 저기 뭐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요 카페가 이디아이디아? 네? 요 카페가 이디아이디아? 네 아 이디아이디아? 감사하디아 아 그럼 혹시 뭐가 맛있디아? 네 카페라테 맛있디아? 네 수박주스 맛있디아? 네 확실하디아? 네 감사하디아 한번 본게 뭐가 이렇게 이쁘디아? 더운데 여기서 뭐하고 있디아 혼자? 네 남자친구 있디아? 없디아 남자친구 없디아? 없디아 더운데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디아? 쪄죽것디아? 몇살이디아? 스무사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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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혹시 냉면 안그릇 할생각 있으시디아? 네 더운데? 시원하게 냉면 안그릇 카페 가는길에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디아 안된디아? 그러면 파스타 좋디아? 안디 안디야? 혹시 번호 알려주시면 안된디아? 안된디아 안된디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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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하디아 오케이 쪄죽는디아 갈게요 미친놈인줄 알았죠? 도와요